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. 이분은 바로 7인조 신인 보이그룹 마이틴의 메인보컬 송유빈 씨입니다. 송유빈 씨입니다. 유빈. 진짜 많이 컸다, 그 사이에. 어른댔네. 어딜 갔다 왔는지 어디가 아픈 건지 슬퍼 보이네요 누나답지 않네요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말해보라 했더니 머릴 쓰다듣네요 누가 누나를 울린다면 그 누가 된 것 간에 난 절대 참지 않아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뭐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슬픔이 처지도록 꽉 안아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 품에 안겨요 알고보면 여린 여자라니까 좋아하니까 이러는 거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내게 미쳤으니까 미안해 하지마 난 행복하니까 널 바라만 봐도 널 바라만 봐도 난 눈물이 흘러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곁에만 있어요 결국엔 넌 내 여자라니까 결국엔 넌 내 여자라니까 넌 내 여자라니까 아이고 잘 컸다 형이 듣는데도 설렘야 이렇게 풋풋함이 있어 풋풋해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실까요?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틴이라는 그룹에서 메인버 그룹을 맡고 있는 송유빈이라고 합니다 네네네네